오늘 센토리 홀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친하게 지내는 언니랑 같이 가려고 언니네 집에 잠깐 들렀어요. 오늘 센토리 홀에서 음악회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씨 컵이나 오렌지 줏어? 인터넷션이 끝나가요 시디에 사인 받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이제 공연 끝나고 집에 라운지에 맥주 마시러 왔어요 여기서 오다이바 레인보우 브릿지랑 이쪽에 도쿄타워랑 다 모이고 있어요 제가 베트남 음식을 안 먹어 봤다 그래서 언니들이 데리고 왔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걸 받으러 왔어요 시원한 타이밍에 찍어서 사인하고 있는 음식을 한 번 먹어요 사인하고 있는 음식이 안 먹는데 제니엘이 좀 더 잘 먹어요 내가 죽는게 살고 있어요 뭐 뭐요 이거 먹어요 이거 먹어요 이거 먹어요 여기 밑에 있는 하얀 게 연유예요. 얘를 섞겠습니다. 친절한 아저씨가 서비스로 망고 푸딩을 주셨어요. 여기 밑에 있는 속도로 마치고 푸딩을 주셨어요. 여기 밑에 있는 속도로 마치고 푸딩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 추천하는 키에요. 꽃을 새로 사와서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을 섞어서 꽂아봤어요. 이제 아까 사온 차를 마시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생크림 이렇게 많이 줬어요 찬묶음 오늘은 친구가 머리하는데 애기같이 봐주려고 왔어요 저녁 먹으려고 김자 시내에 나왔어요. 아 오랜만이에요 진짜. 한국식당이 좋아? 한국식당이 좋아 운동하러 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장식하느라고 바쁘네요 스포츠센터에서 촬영이 불가능해서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야 뭐니? b p a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